서울로 돌아가는 길 은하가 운전을 합니다 가평까지만 100km 넘게 하는거에요 메쉬 소감이 어때요? 귀가 멍멍하고 순산이라고 차량이 없어서 어쨌든 오늘도 안전운전 약보안전 하겠습니다 메쉬 가평역에서까지 파나리 모시겠습니다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트럭하고 같이 놀기 싫은데 트럭하고 같이 놀기 싫어요? 양은하의 추월 장면을 직접 목격하시겠습니다 추월이요? 추월도 꺾은 다음에 해야되는데요 그렇군요 계속 꺾는대요 그래요? 양은하를 응원합니다